루터 첫 번째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산다고 잘못된 종교에서 독립된 단독자를 얘기했죠. 윤동주도 그랬습니다. 식민지 치아에서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독성, 자유로운 단독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죠. 루터도 그랬고 윤동주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이라고 한 줄로 넣었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십자가 라는 시를 1941년 5월 30일 날 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두 사람이었고요. 셋째는 그 일로 말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주류사회에서 쫓겨났어요. 네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고난과 죽음이 살리는 죽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루터로 인해서 정말 일대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Live like this, 이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Play like this, 이처럼 기도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이루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을 어겨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냐 교회를 법을 어기면서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교회의 주류는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 루터가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윤동주가 꿈꿔왔던 또는 전태일이 꿈꿔왔던 여러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새롭게 정리해서 한국 교회사의 주류는 이것이 아니었던가. 어떤 큰 교회가 건물이 주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위대한 교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그 2016년에 11월 촛불이라고 아직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초반기에 어떤 큰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도 있고요. 루터 시대와 전혀 뭐 다르게 400년 전인데 500년 전인데 전혀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정권교체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도자만 바꾸면 민주화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생각을 루터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루터는 어떤 교황만 바꾼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일자가 다 단독자로서 자윤으로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루터는 했거든요.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도 그렇고 어떤 전두환이라는 어떤 한 인물만 바뀌면 되는 줄 알고 독재 타도만 부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인물이라든지 한 인물에 족속된 어떤 부역자들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이벤트 500주년 행사를 하지 사실은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거의 부패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들들에게 또 사위에게 변칙 세습을 시키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것도 중세시대랑 똑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풍족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받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11절을 안 해서 암에 걸려 죽었다. 이런 얘기들은요. 그 당시에 거짓말하던 면죄부 판매상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행사 보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이벤트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제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게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똑같은 반복이에요. 교황들이 했던 거 장식하고. 종교개혁 기념 무슨 건물 짓고. 똑같은 짓이에요. 핵심은 시대 변화를 지키고 세습하고자 했던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목사들 비정규직이 많죠. 그분들은 어떻게 더 다 생각을 하고 교회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다 정규직화하고 사회를 위해서 경제적인 발언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경제 수업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안 해요. 신학대학에서. 헨리 조지에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 참 종교개혁 정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11월 촛불 시위 정도인데 이것이 혁명으로, 세계사적인 혁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루터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단독자가 돼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 재벌이 다시 해체 구성되고 부가 다 나눠지는 그런 것까지 이루어야지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11월의 혁명이 만나는 어떤 기쁜 역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